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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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부끄럽고요. 다음 콘서트 때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크라운이 한 흥리더웅 양두 증가마리 꽉. 에듀 콘서트는 카페 침간 럭컨. 특히, 그나마는 가게 트레 perks이 좋은 것 같아. 네, 너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시간이 지났으면 조금finder 생각해서. 시간대 오랜 오랫동에 그녀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녀를 넣은 익숙한 사진을 만들려고 해요. 그 지역에여행이 계속 됩니다. 그는 가볍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구성인의 경험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에 대해 감사합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의 요소브, 분위기도 올려도 좋고 분위기를 다운시키는데도 최고죠 장난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장난도 먼저 걸고 말장난, 언어 유의 같은 것도 가끔 하는데 정말 재미가 없을 땐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저의 스텝분들이나 매니저 분들이 정말 감동적이게 저희 BT분들이 저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, 우리 비스트 팬 여러분 저희 비스트가 정말 콘서트를 하러 왔죠, 태국에. 단독 콘서트는 처음인 것 같아요, 태국에서.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시는 많은 분들 저희 비스트와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! 지금까지 So Peace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Yeah, yeah, it's crazy, I hate it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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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I can't hold my friend, baby, baby 시간을 가죠 다섯 시간을 갈수록 Oh, black girl I can't hold my friend, baby, baby It's too long, girl 자꾸만의 숨이 막 자꾸만의 숨이, yeah Green, green up Green, green up Green, green up Green, green up Oh, black girl Oh, black girl Oh, black girl Oh, black girl Yeah Yes, I know, 지저분과 물고 싶어 아 Boeing, me MINISI All I am Yeah, I know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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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